거의 한 중반 정도까지 왔는데 다음 곡은 그 국민송이 됐죠 이제 이모진의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싸비 부분도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붉은색, 푸른색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호흡 유도를 좀 미리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붉은색, 푸른색 반주를 쳐드리면은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공을 보여드릴게요 네 붉은색, 푸른색 4, 2, 3초의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정신호등이 아시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쳐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이제 같이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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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이제야 무조건 재정했지만 가려한 날마가 손에 나갈 길은 한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너는 발걸음을 댔지만 가려한 낮에 중간에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너를 질려 도망간 친구가 생각나네 눈빛처럼 생긴 도로미 나는 수많은 동그라미 애들 모두가 멈췄다고 웃다보다는 잘 들여 또 나도 문제가 아냐 pop통해봐 보면 correr 찬 ڈ смотр 壱 이 소리도 버리워버려 내가 바른지도 그릴지도 모르겠어 저리 남긴 잰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우쩍을 잃았던 어릴 때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만 깨운 세상은 너희 친구가 있었으니 해! 가자! 꽃만처럼 생긴 걸음이 사과많은 조명들이 있다가 빠르게 꿈 따라가면 미쳐나 보이지만 다른 나의 짓을 전하기만 다같이! 고른색 노란색 노란색 내 맘이 내 속을 타고 떠버려 내가 말히도 그릴지도 모르겠어 저리 남긴 잰거랴 뿐이야 고질 고질한 사람이 나 부착한 데 남은 거야 미쳐나 보이지 네! 왜 이렇게 나이 가 Horse 감사합니당